안녕하세요 평생 골프 주치를 표방하는 최완옥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투어프로 입니다 비교적 산 내용은 좋은데 사세비에 스쿼를 내지 못하는 프로골퍼입니다 동반라운딩과 함께 시합 내용을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중요한 오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경사면에서 퍼팅을 할 때 공이 휘어지는 최고점이 있는데 선수뿐 아니라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최고점에 페이스를 맞추기 때문에 경사보다 아래로 통과되어 퍼팅의 성공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포인트와 에임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하이포인트는 공이 경사를 타고 공이 휘어지는 최고점을 얘기를 하고 에임포인트는 페이스가 향하는 목표를 얘기를 합니다 퍼팅할 때 공이 최고점을 통과하려면 크롭페이스가 향하는 에임포인트는 최고점보다 조금 더 높게 정렬해야 공이 최고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공이 휘어지는 최고점의 페이스를 맞추면 항상 경사보다 적게 흐르게 되어 들어갈 확률이 떨어지고 최고점보다 에임포인트를 높게 정렬해야 공이 최고점을 통과해 퍼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포 영상은 없지만 영상의 선수는 하이포인트와 에임포인트의 구분 없이 적당히 퍼팅을 했고 퍼팅의 성공률이 떨어져 심리적 불안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영상처럼 하이포인트와 에임포인트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린을 잇는 능력과 함께 공이 최고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예민한 것이 퍼팅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연습방향과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퍼팅의 성공률과 함께 우승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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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